자 아 이번에 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수익공개를 해드릴 종목은요 한국사이버결제 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자 지금 연일 제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분석과 대비 지금 710% 를 막 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710% 조금 아까 티웨이 홀딩스 거의 800 몇 10% 수익이 토지는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 것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제가 올려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종목이 지금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온갖 사기꾼 같은 놈들이 개미들을 꼬시면서 이 종목 앞으로 더 올라간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왜 아직은 더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개미들을 꼬셔 가지고 주포들이 전량 다 파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쌩 난리를 피면서 앉아 가지고 개미들 피를 그 피 같은 돈을 고요를 뽑아 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을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 거지 제 자랑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이런 분석 시험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잘못하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사이버 결제 인데요 한국사이버 결제가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했을 때 4650원입니다 4650원인데 지금 710%를 지금 수익률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이전에 잠시 한번 더 참조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하기 이전에 먼저 재무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자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녹색선이 241선입니다 보통 일반 개미들은 이동평균선을 241선까지 밖에 모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 검정색 선 보이죠 정확히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데 마지막에 주포가 물량을 흔들어 제끼면서 주가를 빼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지지를 받습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정확히 바닥을 찍어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78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주가가 다시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지막 휘모리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 구간을 돌파시도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분석시황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라고 제가 분석시황글을 항상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 이 구간이 이제 급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그런 확률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강력 홀딩을 해서 이 대량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이렇게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자 저희 카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카페명을 검색할 때 나를 따르는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다가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메뉴에 상단에 나옵니다 저희 카페가 뭐 잘라서 상단에 나오는 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이 정확도가 정확히 찍힌 카페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가 메뉴에 상단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명이 이 카페를 운영하는 붉은태양이라는 카페 매니저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너희들 인생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인생이 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쪽박 인생이 아니라 대박 인생으로 인생 턴 어라운드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죽 자신이 있으면 카페명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주식 카페를 하는 수많은 카페들이 많은데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그런 카페를 여러분들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대박을 맡기도 하고 인생 폐가망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무슨 게임하듯이 문자메시지로 추천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인생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를 마지막으로 찾게 되면서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주식은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주식 싼 주식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서 바닥에서 사서 짜게 사야 싸게 사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따뜻해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느 종목을 바닥에서 사야 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잖아요 먼저 지식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십시오 자 지식에다가 투자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당장 돈이 지식에 투자할 돈이 없다면 다소 회비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을 올라타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지 남들이 바닥에서 사놓고 고점에서 저렇게 한국 사이버 결제나 한창이나 이렇게 바닥에서 500% 700% 800% 올라가 있는 구간에 알바들 써가지고 말이야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 더 올라간다 온갖 뉴스 공시 허위 공시 같은 거 이런 거 루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개미들 꼬셔서 피 같은 돈 뺏어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사기꾼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생 패가 망신하지 마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저를 만나셔 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클릭해 드릴 텐데 자 이거 빨리빨리 제가 그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6% 한번 쭉 보십시오 수익률 카페 오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등대지기님 고진감래님 자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행복님 자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자 일단 빨리빨리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희 카페 오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왼쪽에 왼쪽에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26280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좋은 종목 싼 종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으면 3년은 홀딩해야 된다 그래야 500% 300% 600% 1000%의 수익률이 터지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1년 안에 500% 터지고 뭐 700% 터지고 1000%가 터지는 종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3년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아들과 셋님 수익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바닥주 이제 매집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는 아들들이 아들들이 구정날 뭐 이렇게 아니면 친척 어른들 만나가지고 세뱃돈 받으면 그 돈을 그냥 인마이 쇼켓 해가지고 부모들이 살짝 뺏어먹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돈을 일일이 다 모아다가 아들 계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 용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구정오잖아요 녀석들이 세뱃돈 많이 받아와 주식 사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옵션 투자해서 카페 바닥 분석주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이버결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사이버결제 대주중 물량이 약 42% 정도 되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꾸준하니까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대단히 차곡차곡 쌓이고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조심해라 라고 왜 제가 방송을 하는 이런 녹음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방송물을 보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시험글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분석을 할 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국사이버결제는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입니다 저희 카페는 완전 바닥 분석주가 아니면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 분석가 자 저희 카페가 2012년도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는 4600원이 바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카페를 87년도에 가입을 했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 종목 1000원대에서 제가 추천 들어갔을 겁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자 그런데 2012년도에 그때의 최하 바닥가가 4600원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강력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분석 시험글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다 분석 시험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한국사이버결제 주가 예측 정보라고 보이죠 자 이게 저희 카페 정예원들만 볼 수 있는 분석 시험 댓글입니다 자 분석 시험 글인데 자 분석 시험 글 보십시오 자 2013년도 2013년도 4월 21일날 자 이전에 정거점 돌파 확인하자 자 직전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4650원 자 지금은 불안정한 구간의 상한가입니다 173%인데요 생명선 지지받고 이렇게 분석 시험 글을 내리면서 이후 글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카페 정예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영업이 흑자지속이고 뭐 미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제가 분석을 했을 때 4천원 3천원대는 한번 보십시다 이전의 과거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카페를 2010년도에만 개설했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천원대에서 추천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에 개설한 해가 2012년도에요 2012년도 7월 2일날입니다 바로 요 때입니다 자 요 때니까 제가 요 종목을 요 요 종목을 제가 추천을 4천6백원 4천6백원대에 4천5백원이죠 여기죠 자 여기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번도 매수가를 깨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마지막 시세를 터뜨리기 이전에 자 정확히 이 장기 입평선 초장기 입평선의 지지를 받고